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72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3월이 되면 늘 등장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기사인데요.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흔히 신입생 환영회인데 우리 둘째 딸이 작년에 경험했던 거여서 우리 둘째 딸이고 여대여서 그나마 그런 거는 별로 없었는데 남녀공학이 오히려 많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땠어요? 요즘 같지는 않았는데. 옛날에도 뭐. 너무 오래돼가지고. 올해 남녀공학이었잖아요. 술은 많이 마셨어요. 술은? 네. 술이 무슨 웬수가 되는 건지. 술을 마시는. 하긴 저도 옛날에 뭐 해갖고 술 먹고 뭐 오바이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집에 안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많았지만. 네. 뭐 요새는 또 이 헬리콥터 맘이고 그래갖고. 그렇죠. 부모들로 뭐 안 돌아오고. 옛날에는 그냥 전화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핸드폰이 없어갖고 안 돌아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고 작년에도 어떤 대학 단가 대학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올해도 또 뭐 또 비슷한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게 올해는 무슨 일이었죠? 뭐 올해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뭐 신입생들 묵는 방이로 뭐 아일러브유 유방이니 만져도 자가도 만져방이로 이런 식의 어떤. 아 예. 기억납니다. 우리 저기 뭐 이마현 기자 옆에 있어갖고 참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요. 뭐 어쨌든 그러고 신입 여학생들 필수로 대동해서 섹시쯤을 추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칙. 네. 모르고 뭐 라면 먹으러 갈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라면 먹으러 갈래가 뭐 나랑 잘래 은어라면서요? 왜 그런 은어가. 영화의. 영화 대사입니다. 아. 어느 영화죠? 허진호 감독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간다. 그거요? 저는 라비적을 안 봐갖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선정적인 벌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여성을 성의 도구로 이제 전락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 마음에 모멸감. 그렇죠. 느끼잖아요. 그래서 갑질이잖아요. 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올해도 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대학이라 굳이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뭐 무슨 그냥 명예도 있으니까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뭐 25금 몸으로 말해요 하면서 뭐 유사 성행위를 뭐 아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그런 단어 쓰고 몸동작 이런 것까지 하고 무슨 뭐 게임에서 치는 여학생들 남학생 무릎에 앉히고 껴안고 술 마시는 뭐 이런 벌칙을 강요하고요. 듣기만 해도 소름끼칠 정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학원이다 학교다 해가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그리고 뭐 놀았으면 또 얼마나 놀았겠습니까. 그렇죠. 약사 술 마셨다 손 치더라도 얼마나 뭐 먹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 처음 와갖고 그냥 그렇게 폭탄으로 막 술 먹이고 이래버리고. 네. 뭐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문제가던 대학에서 이제 고백한 여학생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내가 보수적인지 아니면 나만 기분 나빠하는지. 그렇죠. 한참 고민한 끝에 이제 공개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생들한테 이제 술을 강제로 먹이고 성희롱하고 또 군기 잡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기득권자의 갑질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성애 전당이라는 대학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밤 인권적인 그런 작태가 되물림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런데 이 대학이 모두 사전에 성평등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대학생이 되어서도 어떻게 보면 살이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게 뭐 이런저런 사례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남녀 대학생들 만나서 미팅을 하면 옛날에는 뭐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잠깐 뭐 이렇게 소지품 같은 거 교환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것 같은 게 무슨 게임을 한다 그러는데요. 저도 이 세대는 아닙니다. 게임 세대는 아니에요. 게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껴안고 어쩌고 이런 식의 어떤. 사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입생 환영회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못된 송아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야경 선생하고 율곡 이희 선생 이런 분들도 호되게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당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다산도 율곡도 호되게 당했던 조선의 신입생 환영회 정도 이렇게 할 겁니다. 얼마나 심했길래 호되게 당했다는 표현이 넣을까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한 600년 전인데요. 1453년에 단종 2년 때인데 사원부 관리니까 어떻게 보면 유생들이나 어떤 관리들을 감찰하는 그런 지금 같은 감사원 관리인데 유성원이 상소문에서 이렇게 합니다. 신입관원을 집단 괴롭힘 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입생 처음 관리가 된 사람 정윤아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병을 얻어서 죽었다. 처음에 이를 탄핵하려고 했는데 그냥 소문인 줄 알고 주저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 같아가지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라고 임금한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요. 이 정유라는 분이 이제 동기생 9명하고 이제 막 과거에 급절해서 새내기 관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식 관원이 되기 전에 일단 그 승문원 같은 데에 배속이 됩니다. 일종의 수습 과정 같은 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신고식이 있대요. 신고식이 어느 정도였길래요. 그러니까 관례에 따라서 이제 술과 안주를 신입생들이 잔뜩 준비를 한 다음에 선배들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윤아라는 분의 컨디션이 최악이어서 만성적인 종기병 앓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 건데요. 실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배들의 희롱과 핍박이 너무 싫어가지고 본래 종기병이 있던 정윤아가 피로감에 극에 달해가지고 죽게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 뭐 얼마나 피곤했다고 해도 괴롭힌 게 얼마나 심했길래 죽기까지 했을까요? 아픈데도 괴롭혔는지 아니면 정윤아가 내색을 안 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정윤아가 뭐 선배들 강건으로 술을 먹고 억지로 이제 마셔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는데 그냥 사망한 거 만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위험에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감사원 같은 그런 직책, 사원부, 유성원 같은 그런 관리, 끈질긴 감찰 때문에 이제 백일화에 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선배들은 처벌받았어요? 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연루가 됐던 선배 관원 3명이 장 50대라고 해서 이제 권장 같은 거죠. 50대를 맞고 파직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공신의 아들이라 그래갖고 두 명은 또 파직을 명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폭행치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계속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 1526년인데 보면 중정 때인데 초년병 역시 이제 조한정이라는 사람이 선배들의 집단 구태에 그만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사색이 됐을 거 아니에요. 선배들도 저희가 때려갖고 그랬으니까 급히 이제 그 사람을 떠매고 갔는데 결국은 죽고 말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중정임금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병 때문에 그런 건지 구타 때문에 그런 건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명을 하는데 이래서 이제 사원부가 11도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선배들의 집단 폭행 때문에 그랬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조한정이 만약에 병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보고 급제를 할 수 있었겠냐. 결국 이거는 도가 지나친 집단 구타 때문에 죽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이제 보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참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들이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과거에 급제까지 한 건데 선배들한테 맞고 죽은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그 참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까지 죽어나간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거를 급제하면 곧바로 이제 관직에 진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제 우리도 수습기 잡퍼보면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수습 과정을 거치잖아요. 끔찍한 시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뭐 수습기가 6개월 동안에 뭐 혹독하게 가졌나요? 때리고 그러진 않죠. 그렇죠. 때리진 않고 욕도 안 하는데요. 그냥 다만 매우 힘든다는 정도. 네. 그게 힘듭니다. 옛날에 그 극한지갑에 나올 정도로. 아니 그게 저희입니다. 맞아요. 언론사 기자들이 아주 그 흑덕한 수습기자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문과 급제자 같은 경우는 예문관, 성경관, 교서관, 숙무원. 숙무원은 아까 얘기했던 이제 뭐 의견문서관장 뭐 이런 데인데 거기 배속이 되고 무과급제자는 훈련원이라 해서 국방 담당하는데 거기에 이제 일단 배속이 되고 그런데 이제 배속되면 이 수습기자들 같은 경우처럼 신입생 한영회를 치렀다 그러는데 그 신입생 한영회를 허참례라든가 면신례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허참례, 면신례, 면신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허참례라는 거는 이제 출사하는 관원이 전입구참들한테 구참들한테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 아까 뭐 죽었다는 사람도 이제 그런 걸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참례는 뭐냐면 선후배 간에 인사를 허락하는 자리. 인사, 상견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면신례 같은 경우는 허참례를 끝내고 난 다음에 10여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입생 신고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 수습 때는 밥은 다 사줬는데 후배들이 밥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음식 차려가지고. 아니 이게 어느 정도로 이런 신입생 한영회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려말에 우왕 때부터 그랬다고 합니다. 1374년부터 88년까지가 이제 우왕 제휴기간인데요. 이 당시에가 이제 고려말 때잖아요. 그래서 고려사회가 어떻게 보면 붕괴 직전이어서 실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모 권세, 이른바 낙하산 타고서 이제 벼슬에 했던 거를 굉장히 음서 자제라고 그래요. 음서. 음서 제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과거로 본 게 아니라 이제 집안에 따라서 보고 그런 거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건방지니까 이런 친구들 길을 잡으려고 질서를 잡으려고 어떻게 보면 선배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을까요? 네. 뭐 처음에는 그런 나름 또 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취지가 좀 있었던 그런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학, 그다음에 집단 괴롭힘 이게 취지가 좋으면 되는데 이게 하다 보면 또 이게 막 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역기능만 남게 돼서 갈수록 이제 선배대접을 하려고 그러면 경제적 부담도 엄청났다 그러는 거죠. 음. 이 신입생 신고식에 행태가 적혀있는 유물이 나왔다면서요. 네. 그 토지주택박물관이라는 데서 이제 수집한 유물 가운데 면신첩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 후배들을 괴롭히고 난 다음에 작성한 문건입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뭐 했다라는 걸 작성을 해가지고 그 후배한테 준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것이 아 이게 통과 아래를 거쳤구나라는 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그 문건을 남김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수백 년 뒤에 이 선배들의 잘못이 낱낱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개가 되는 거죠. 문건을 보면은 아주 집단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요. 신귀 새로운 귀신이라고 그러죠. 후배를 그렇게 이제 불러요. 신귀 양정은 사람 이름인데 신귀 양정은 듣거라. 너는 별별내로 없는 재주로 외람되게 귀한 벼슬길에 올랐다. 거위 담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즉각 내서 받쳐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선배들이 쓴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적어서 이제 면신첩이라고 했다는 거죠. 많이도 받치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대체 신귀 양정이라는 인물이 누구예요? 이 참 신입생 귀신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규라는 게. 양정이라는 건 참 유치한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량을 양정으로 거꾸로 부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별명 보면 좀 유치하잖아요. 생긴 거 가지고 뭐 하고 거꾸로 부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8세기 때인데 이 면신제를 치르는 선배들이 어떻게 보면 신참 정량이라는 사람한테 쓴 건데 유치하게 그 점은 장난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량이 굉장히 혹독한 부담도 많았겠죠. 거의 뭐 닭고기 뭐 돼지고기 담배 이런 거 받치려고 그러면 그렇게 신고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면신첩을 얻어갖고 이제 통과를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정량은 맞진 않았나 봐요. 모르죠. 어떻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뭐 우리가 안 봤으니까는요. 어쨌든 굉장히 그 이 그나마 뭐 그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이게 그 중종 때 보면 당시에 사원부가 그 당시에 신입생 환영회가 얼마나 이 참 폐단이 많았는지를 구하는 그 상선문을 올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과거 급죄자들을 신뢰 신참들이라고 해갖고 집단적으로 괴롭힙니다.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얼굴에 오물을 칠하고 잔치를 차리도록 독촉을 하고 먹고 마시기를 거리낌 없이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뜻이 맞지 않으면 신입의 몸을 학대하고 온갖 주태를 버리고 아랫사람을 맷질하고 그 맷독, 맷독이라 해서 매를 하도 많이 맞으면 왜 독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 그 맷독은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상선문을 올리는 거죠. 너무 내용이 지독한데요.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별하별 행동을 다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겨울철에는 물에 집어넣고 한 더위에는 볕을 쬐게 하고 뭐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병을 얻고 생명을 잃고 불치의 병도 걸리고 폐가 뭐 참혹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두 이제 신참들 버리작물을 고쳐야 된다라는 명목 아래에서 자행되는 폐습이다라면서 오랑캐에서 이런 풍습은 없다라고 굉장히 수치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당송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명나라나 우리가 추앙했던 나라가 있잖아요. 본받아야 될 나라가 당나라, 송나라 뭐 명나라거든요. 당송에서는 신진선비들을 아주 총애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다. 심지어 오랑캐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원나라조차도 이런 행태는 없었다. 지금 구타소리가 대궐에 아주 진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말로는 늘 명나라를 따르자고 하고 원나라, 금나라 같은 나라는 오랑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서문을 이제 읽으니까 중중도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백번 옳다고 그러고 저 폐단을 없애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면신내를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폐가 사라졌어요. 그게 뭐 사라졌겠습니까? 관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추상 같은 명령을 해도 악습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하위직까지 그런 신고식이 퍼져나가고 급기야는 이제 군졸들, 어떻게 보면 직으로 따지면 병사들까지 이제 만연을 했다 그러는데 심지어 이제 1535년에 의정부에서 불이 났는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녹사라는 직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학업직입니다. 899 공무원 정도 되는 건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무관 비슷한 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호원 비슷한 건데 이 신입생들을 닥달을 해갖고 소를 잡아 삼다가 의정부에 불을 내는 그런 뭐 아주 와처구념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녹사가 하급관리인데 이런 하급관리들까지 나서서 신입생들을 괴롭혔고 소까지 잡았다 이런 거네요. 그래서 불까지 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 구참들 구타 소리가 신입생들 구타하는 소리가 대걸 안까지 퍼져갖고 임금 아주 귀에까지 들렸다는 거죠. 중정실력품 이렇게 나와요. 대걸 내 들리는 고함 소리가 해결해갖고 내가 직접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 선정관이 신참을 묶어서 때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정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가를 이렇게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경호원 정도 되는 거죠. 경호원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군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무관직이니까 어떻게 보면 군기가 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의장대 아니요 의장대. 뭐 의장대일 수도 있냐. 의장대겠네요. 의장대가 심하다고 들었는데. 네. 누가 그래요. 이거 어떻게 알고. 남동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때린 거예요. 이 뭐 거기에 나와요. 실력의 이제 그 내막이 나오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선정관 변환정 박지화가 신입생 박양준으로부터 술을 얻어먹었다는 거죠. 이제 막 술을 얻어먹고 술에 취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제 부장이라는 김극달이라는 사람이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김극달은 급제를 하지 않았던 아직은 급제를 하지 않은 인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체를 해갖고 막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박지화 변환정 이런 사람들이 술에 막 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극달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은 급제하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면 급제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리 와 빨리 지금부터 빨리 면신내를 빨리 치러.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붙잡아다가 이 발을 거꾸로 매달고 막 마구 때렸다는 거죠. 아니 왜 과거에 급제도 안 한 사람을 때려요. 그럼 뭐 나중에 급제할 거니까 술에 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술을 주장한 거죠. 이게 뭐 정말 기가 막힌데 뭐니 뭐니 해도 항상 술이 문제인데요. 네.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이게 임금기에까지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뭐 소문이 엄청 났겠죠. 곡소리가 났겠죠. 아프니까. 술 마시고 뭐 왁작짓글 했으면서 그런 거 하고 이제 마구 때리고 아프다고 외치고 뭐 이랬으니까 이 대거랑까지 들리는 것은 매우 옳지가 않다. 이거는. 우두머리라는 건 변환정 이런 사람 파직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고식 때 버티는 신입생들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저의 군대 때도 그랬는데요. 고참에 이렇게 때리는 경우 그냥 네 그러고 이렇게 막 해갖고 막고 아무렇지도 않고 막고 그러면 더 맞아요. 그냥 때리면 아 하고 막 아프다 그러고 주저앉고 막 도망가고 이러면 나중에 질려갖고 고참에 때리를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걸 고문관이라고 하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있었대요. 그러니까 성의원의 용제총화를 보면 참판 박이창이라는 분이 나오세요. 이분이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고문관일 수도 있고 사차원일 수도 있는 분이었던 거죠. 어떤 분인데 그래요? 용제총화의 표현들을 보면 박이창의 자허면신이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 자허면신은 자기가 스스로 그 실내 면신내 그런 통과 의뢰를 면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그랬다는 건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과거에 급제를 해갖고 이제 예문관의 배속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인턴 비슷하게 수습사원이 된 거죠. 그래서 혹독한 면신내를 치러야 됐던 거죠. 거기 보면 용제총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문관의 풍속은 신참이 술과 안주를 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괴롭힘을 당하고 50일이 지나야 겨우 자리에 앉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리에 앉게 돼 있다고 허락을 받는 건데 그것을 면신내라고 했다 그래요. 그것이 예문관의 풍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박이창 같은 경우는 행동이 좀 이렇게 조심스럽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 선배들한테 실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수습기자들도 보면은 후배들도 보면은 왜 굼띠거나 이렇게 좋은 말로 4차원이면서 박모씨. 박모씨가 누구죠?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실수도 하고 멍하고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저게 도대체 나를 약올리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진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선배들이 아주 꼴보기 싫으니까 너 자리에 앉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좋은 말로는 4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말귀 못 알아다닿는 고문관이잖아요. 우리 군대에서는 그냥 고문관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좋은 말로는 4차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비슷한 장면이죠. 신입생 신고식에. 그런데 박이창이라는 분은 달랐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까 얘기했지 4차원이었다는 건데 그냥 앉아버렸대요. 선배들이 앉으라는 말도 안 했는데 앉아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뭐 이런 친구가 다 했어요. 계속 눈총 주고 했는데 그냥 너는 짖어라. 나는 그냥 앉겠다. 그러고 옆에 앉은 선배들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박이창이라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친구는 참 못 말리는 친구야. 그래서 이제 그냥 그래 자어면신 니 스스로 스스로 그냥 허락을 했다. 그래서 자어면신 했다 이렇게 해갖고 박이창을 자어면신이라고 했다 그럽니다. 선배들은 좀 개념이 없는 신입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뭐 너는 짖어라. 나는 앉는다. 이런 생각이어서 어떻게 보면 아 너는 짖어. 나는 배 쬐고 등 따고 소금 푸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고식을 면한 거죠. 스스로. 아니 근데 재상 출신도 신고식에서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성종 때인데요. 이게 막 도총관이라고 그래갖고 지금으로 따지면 무관인데 장관급이거든요. 부임을 한 분이 있는데 변정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임금한테 이제 분을 못 찾고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막 했다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했다 그럽니다. 아 글쎄 제가 훈련원에 가서 부임해갖고 앉아있는데 이 권지라는 그 쫄따구 친구가 자기한테 와갖고 아직 신고식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예를 올리기는 커녕 마구 자기 이름을 막 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이제 임금한테 어떻게 보면 고자질을 한 거죠. 그리고 변종인은 재상 출신이었다면서요. 네 참판이 이제 재상급이니까 참판 친했으니까 그런 건데 게다가 이제 도총관이라는 자리가 정이품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무관 벼슬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변종인을 희롱했던 권지라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으로 따지면 15 그러니까 수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 한 급제 한 다음에 그 조체도 수습관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고식을 치렀던 수습관원이 재상 출신한테 전입고참의 위세를 떤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이 권지가 그랬다 하는 거죠. 막 이제 도총관이 돼갖고 이제 출근을 한 변종인한테 어이 신참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데 신뢰 새롭게 왔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술안사고 밥안사고 막 이랬다 그래갖고 막 이름 부르면서 어이 신뢰 이런 식으로 하면 욕이잖아요. 그 참판 출신인데 막 도총관 이름까지 막 부르고 어이 변종인은 왜 그랬겠죠. 희롱을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변종인으로서는. 그래서 이제 임금한테 득달까지 달려가갖고 고자질한 거죠. 아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다 했다 그러고. 임금님은 화가 났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가 막혀갖고 임금이 이 재상한테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라고 아주 화를 내고 이 14명인데 수습권한인들이 그런 친구들을 딱 불러 14명 불러갖고 니놈들이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 권지라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아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거는 무과다. 무과는 이제 군인 출신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뭐 술과 안주로 회식을 하고 그래야 이제 선생이라는 정식 관원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재상 출신이고 당상관이 그래도 신참회라고 한다. 이건 옛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무과 출신들한테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군인이라는 거죠. 군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변종인은 문과 출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싸움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버릇을 좀 고친다 그럴까. 아무리 뭐 그래도 좀 근성 일본어로 우리가 곤조라고 많이 옛날에는 했는데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중종 임금이 이 권지 같은 사람. 권지에서 14명 13명을 파직을 합니다. 관행이라도 그렇지 말이야. 이게 찬판을 지낸 지체놈 푸신 재상인데 어디 권지 따위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걸로 사태가 끝났어요. 아닙니다. 그 후폭풍이 막 불었다는 건데요. 두고두고 그게 이제 이약기거리가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은 분들은 아 이 재상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장파들은 또 뭐냐면 뭘 그거 갖고 이렇게 줄줄이 파직까지 시키냐라고 이제 숙덕공론을 일으키고 막 그런데 이 사건이 두 달 동안이나 이게 진정이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관원 간쟁을 담당했던 사람인데요. 임금한테 바른말 했던 그런 관원이거든요. 사관원이라는 데가. 거기에 이제 관원이 이이선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상섬을 올리는데요. 이 변종인을 신뢰 신참이라고 불렀다 해갖고 13명이나 파직이 됐는데 이거 이후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켰다. 물론 이들의 행동은 사실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법하고도 안 맞는 행동이다. 그런데 훈련원이라는 곳은 군인이고 거기서 이 신고식을 행한 다음에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관행인데 옛날 풍속인데 그 때문에 이제 파직까지 시키는 건 좀 심한 처사가 아니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할 수 없이 이제 이 복직을 13명을 복직까지 시켜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전 관행이 무섭네요. 훈련원이니까 무과에서는 군기 잡고 군기 잡는 이 신고식이 지휘 여부 지휘 고화를 막론하고 관행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산 정약용 그리고 율곡 이 선생도 당했어요. 네. 그 정약용 보면 이제 자기가 신입생 신고식 당한 거를 갖다가 아주 혀를 내드리면서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아마 신고식 하면서 선배가들이 시켰겠죠. 이 전름발이 걸음으로 개를 줍는 개라는 게 이제 옆으로 걷는 개 있잖아요. 개를 줍는 신용을 하고 이 수리부엉이 울음을 흉내내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뭐 성대모사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개인기 좀 해보라 그러는 거죠. 개를 줍는 흉내를 냈다는 건 그리고 부엉이 울음은 이제 성대모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예능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건 제가 직접 하는 건데 시키는 대로 해봤는데 이게 도대체 안 되더라는 거죠. 말소리가 목구멍에서 나오지도 않고 발걸음은 발에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처럼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몸치니까 무슨 춤이든 뭐든 간에 하나도 개인기 하라고는 못하고 성대모사하라고는 못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쩌겠냐라고 이제 권엄이라는 판사한테 보내는 편지에 아주 그냥 거의 그 당시에 신고식 때의 어떤 어려움을 아주 그냥 얘기를 합니다. 노래방에서 노래시키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뭔가 되게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곡 선생은 천재 중에 천재인데 이런 분도 당했다는 게 지금 비지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율곡 이 선생은요. 정말 조선이 나온 천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선에서 대과에 급제한다는 건 굉장히 천재거든요. 그중에서도 대과에 급제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33명인가를 뽑고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 안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막 시험을 계속 보는데 아홉 번이나 장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율곡 선생의 별명이 구도장원공이에요. 아홉 번을 장원을 했다는 분이다 해서 구도장원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천재였는데도 괴롭힘이 대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면신내 자리에서 선배들한테 공손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직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대단한 신고식이네요. 재상 출신도 당했고 다산 정약용. 그리고 아홉 번이나 장원을 차지했던 율곡 이 선생도 당했으니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신고식도 처음부터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 입학 때도 비슷한 신입생 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금의 대학생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성균관 학생회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재회라고 하는 데죠. 내년에 그게 성균관 학생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입학식이라는 건 원래는 절도와 격식을 갖춘 행사였다고 합니다. 학생의 간부들 재회 간부들이 어떻게 보면 새내기들을 만나서 상읍례라고 해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가지런히 모은 손을 눈높이로 올려 놓은 예절. 그래서 그런 인사를 나누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읍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상견례가 끝난 다음에 비공식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거기서 보면 기숙사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이제 기숙사에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재력에 맞는 걸맞은 음식들을 체려놓고 또 이게 선배들한테 하고 이제 나눴다는 거죠. 신입생들이 또 음식하고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선배들한테 나눴다는 건데 그거를 신박례라고 했는데 혹은 접박례라고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이제 순수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재력에 맞게 하고 자기의 처지에 맞게 음식을 갖고 왔다 그러는 거니까 처음에 순수했겠는데 이것이 이제 갈수록 변질이 됩니다. 이게 요즘에 오리엔테이션하고 비슷해진 건가요? 요즘에 뭐 오리엔테이션 비용도 뭐 보면 신입생들이 뭐 10몇만 원 내기도 하고 30몇만 원 내기도 하고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는 건데 비슷한 거잖아요. 돈 갖고 오라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예조 성소문에 보면 이렇게 또 한탄을 합니다. 성균관 재학생들이 신입생들한테 주악단, 춤과 노래까지 동원을 하고 술판을 벌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가난한 유생들은 기숙사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입술을 포기합니다. 라고 이제 성소문이 올립니다. 요즘하고 상황이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OT, 요즘 OT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이 중종임금이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신박례 때 술과 음식을 강요한 선배들, 과거 음식을 금지해라라는 엄보를 내리는데 그런데 이게 아까도 관행이라는 게 좀처럼 근절되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성균관에서 이렇게 시작된 갑질이 나중에 과거 급제한 다음에 관리로 부임을 할 때 또 슈퍼갑질로 진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처음부터는 잘 배워야 되는데 계속 대물림을 하면서 그게 도덕성이 없어지고 도덕불감증이 일어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게 뿌리 깊게 교육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가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인 것도 같고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미리 교육을 받고 성인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우선은 술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전체적인 어떤 무슨 행사에서 나오는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술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최근에 이제 그 성균관대 학생들이 조선시대 신박례를 재현한 게 이제 인기를 끌었다는 신문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다 똑같습니다. 그 후배가 신입생이 이제 뭐 자기 걸맞는 물건들 좀 갖고 와갖고 나누고 이러는 건 똑같은데 딱 한 가지가 빠지는 게 뭐냐면 술이거든요. 네. 다른 요즘에 다른 학교들도 술 없는 오리엔테이션 술 없는 OT를 표방한 학교들이 제법 된다면서요. 네. 많습니다. 많습니다. 단과대별로도 다르기도 하고 요즘에 뭐 저기 뭐야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술을 이렇게 결부가 되면 이게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 생각을 해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이게 뭐 대학이라는 게 뭐 지식의 전당이라는 거잖아요. 첫 걸음을 술로 시작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고 이게 옛날에 아까 얘기했듯이 중종 때 개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 신입생 환영이나 신고식 이런 거 폐단을 없애라는 명령만 있는데 이게 왜 없어지지 않냐. 신입생이라는 이름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그 어떤 못된 습성은 오랑캐 나라에서도 뭐 이런 미개한 습속 이런 건 없는 거고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대학이라는 데서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신입생이라는 게 새로운 신입생 들어오면 좀 대학생활에 어떤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 거지 무슨 껴안고 술 먹고 게임하고 그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이번 주제를 삼아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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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